리아야 너는 그만 좀 먹어야 되지 않겠니? 아무도 날 말할 수 없어! 오늘은 급식 먹지 말아야겠다. 여리로, 너 왜 안 먹어? 나 오늘부터 다이어트 하려고... 이게 나 오빠 때문이야! 오빠가 집에서! 맛있는 거 봐라! 맛있겠다. 나도 먹을까? 우선 맛있게 먹는 오빠 때문에 이렇게 살쪄버린 거라고. 오빠가 먹는 모습 먹으면 식욕이 땡기는 말이야. 그래서 결심했어. 오늘부터 다이어트야. 이게 누구야? 리아 동생 요리를 하냐? 어, 언니 안녕하세요. 아까부터 듣고 있었는데 다이어트를 한다고? 니 오빠를 봐! 살 뺀다고 뭐가 달라지겠니? 어쩜 니 오빠랑 그렇게 뚝 닮았네. 유전자는 유전자다, 어? 유전자 정말 대단하다! 말도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아니, 억울하면 나처럼 타고 나든가! 나는 아무리 먹어도 사내 안 줘! 나는 그래서 여기서 운동까지 더하면 완전 말로 비틀어져 버리고 말 거야! 너 진짜 나란 여자 불쌍하다 불쌍해! 근데 니가 더 불쌍해! 넌 한 끼 먹고 식단 조절에 운동강 100바퀴는 뛰어야겠다! 그치? 어이구, 미안한데 내가 부탁하나 해도 될까? 운동할 때 나한테 가까이 오지마! 땀 흘리면 땀이 아니라 육수 떨어지는 거 아님? 뻥치고 있네! 어떻게 사람이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쪄요! 참나! 잘 봐! 어머머, 차가 언니 봐! 저렇게 막 먹는데 정말 안 찐다고? 거짓말! 아, 쉬는 시간이다! 야, 유리야, 나 좀 봐라! 난 누워서 햄버거 먹는다? 누워서 목으러 셋 쪄요! 응? 나는 못해 바람이라서 살거퉁은 안 찐다고! 난 이런 거 응? 못해지? 응? 예받쥬? 으이, 부럽다! 저, 저 오빠는 우리 학교 꽃미남 아이저 오빠? 어, 아이저 오빠? 아이저 오빠는 혹시 이상형이 어떻길대요? 마른 여자? 분명히 날 보고 이야기하셨어! 분명 내가 말랐으니까 그렇게 얘기 안 될 거야! 아이저! 난 안 말랐는데... 저기, 유리야... 너무 상심해하지 마! 그리고... 넌... 아이저 오빠한테 얼씬도 하지 마! 우리 아이저 오빠 눈 썩으니까 알겠지, 돼지야? 울지마, 유리야! 큰일나, 바닥에 기름 떨어져! 청소를 내지 불쌍하지도 않니? 이 육수 돼지야? 뿅! 응? 어, 니아랑 똑 닮은 동생 어디 가니? 집이요! 어, 그래? 너도 이쪽 방향으로 가나 보네! 아, 그리고 아깐 미안! 혹시 상화의 의미로 이 언니가 맛있는 거 사줄까? 맛있는 거요? 그래, 그래! 응... 집도 안 먹어서 배고프긴 한데... 조금은 괜찮겠지? 가자! 언니가 쏠게! 아줌마, 여기 떡볶이 5인분, 튀김 3인분, 라볶이 2인분 주세요! 어... 어, 언니! 조금만 먹으러 온 건데 왜 이렇게 많이 시키세요? 다이어트 중이란 말이에요! 어! 맞다! 나는... 살을 한 번도 쪄본 적이 없어서... 미안, 미안! 너한테 공감 못 했네! 어휴, 맞다! 넌 살 엄청 뒤룩 뒤룩 찌지! 어휴, 너도 진짜 불쌍하다! 살이 뒤룩 뒤룩 찌기 때문에 이렇게 맛있는 거 있어도 마음껏 못 먹는다는 게! 어휴, 어떡하니? 너 이거 먹으면 살 뒤룩 뒤룩 찔 텐데? 에휴, 그러면 정 그러면 너 그냥... 음, 한 개도 먹지마! 너는 딱 한 개만 먹어도 살 왕창 쳐서... 어휴, 아이젝 오빠가 널 경멸하는 눈빛으로... 보면 어떡하니? 엄마! 그러다가... 너 점점 살이 터치고 터쳐서... 너네 오빠처럼 되면 어떡해! 완전 슬프겠다 인정? 어휴, 그럼 어쩔 수 없네! 언니가 다 먹을게!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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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다이어트 그러면 유루야 화이팅! 다이에에에에트 화이팅! 나 간다아! 도대체 어떻게 도언니는 서디언지는 거지? 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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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변비약? 변비약을 먹어서 다이어트를 하고 있던 거야? 구독! 언니, 제가 먹으려고 했는데 새지일까봐 못먹는거 드리려구요. 언니는 아무리 먹어도 살 안찌시니까 이거 다 드세요. 응? 물론이지. 나는 아무리 먹어도 너처럼 살은 그렇게 뒤룩뒤룩 안찌니까. 넌 조금만 먹어도 살이 많이 찌지? 불쌍하니깐 내가 다 먹어줄게. 너무 많이 먹었다. 이렇다간 살찌고 말거야. 아무래도 안되겠어. 변비약을 먹어야겠다. 역시 효과 만점이라니까. 배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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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어디가세요? 나 화장실. 배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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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질인데... 하지만 나 언니 가방에서 이런 게 나왔는데? 이 사실을 학교에다가 다 소문낼 거예요. 잘 안 지는 체질이라고 살난 척하더니 변비약 먹고 다이어트했던 거라고. 미안한데 그건 말하지 말아줄래? 내가 잘못해서 놀린 거! 그리고 그것보다 우선 나 지금 화장실 너무 급하니까 좀 비켜줘! 이러다가는... 너는 차별이? 안색이 많이 안 좋은데 무슨 일 있니? 아이자고파... 근데 이런 곳에다가 신뢰하면... 난... 으악? 이게 무슨 냄새야? 오빠! 오빠... 참교육 성공... 또 한옥과? 이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